소나무 절도로 무리를 빚었던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이 의장은 그동안 도박과 막말 등으로 줄곧 무리를 빚어왔는데 의원직까지 사퇴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도 제가 부득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반성한 시기에서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이 의장은 지난달 21일 울산 언양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1미터 정도 자란 소나무 한 그루를 가져와 자신의 집에 심었다가 절도 혐의로 최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사퇴는 의장직 사퇴에서 일단락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의원직 사퇴와 탈당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새누리당 의원 2명을 비롯한 동료 의원 3명이 윤리특위를 구성해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의장이 당시 식당 감시 카메라 방향을 돌린 것을 일부 동행자들이 목격하는 등 고의성이 있었는데도 실수 운운하는 것은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고 개탄했습니다. 울진 지역 사회단체도 인터넷을 통해 자원자를 모집해 1인 시위에 나서고 집회도 갖기로 했습니다. 각종 집회라든지 시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의원직 사퇴까지 몰고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자마자 새누리당 입당이 받아들여졌고 새누리당이 다수인 의회에서 의장으로 선툴됐다는 점에서 새누리당도 사퇴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의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의원에게 막말로 논란을 일으켰고 선거 직후에는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잇단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